만 3세에서 5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이 알아두시면 좋은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유아가정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독서지도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책을 빌려주고 독서지도도 해주는 건데요. 최창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5살짜리 딸을 키우고 있는 양손의 시집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손에 책을 한가득 든 전문 독서지도사입니다. 아이의 나이와 성향에 맞는 다양한 책을 빌려주고 직접 책도 읽어줍니다. 아이가 책과 친해지면서 책 읽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부모에게는 독서 코칭을 해줍니다. 비싼 책값이나 어떤 책을 골라줘야 할지 몰라 고민하던 부모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비싸기도 하고 아이가 흥미를 갖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이렇게 책꾸러미로 주시니까 아이가 흥미있어하는 부분도 더 발견할 수 있고 경기도가 만 3세에서 5세의 유아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시작한 책꾸러미 사업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독서지도사가 방문해 4권에서 8권의 책꾸러미를 제공하고 30분 정도 독서 지도도 해줍니다. 지식적으로 어떤 정보를 제공해주기보다는 그 내용 속에 나와있는 장면이나 행동들 이런 것들이 아이가 스스로 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발문을 통해서 끄집어내는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포천과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연천 등 경기 동북부 6개씩은 총 3,5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 중입니다. 책을 가까이 하는 습관만 붙여줘도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인 만큼 다양한 방법으로 성과를 세심히 살펴 도내의 모든 우리 아이들이 책과 친해질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아 책그러미 서비스를 원하는 도민은 오는 4월 30일까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경기지유TV 조창순입니다.